여기 MCC 판넬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각 소방용, 빨간색은 전부 소방용이에요 다 소방용 펌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옆에 감시 제어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감시 제어반, 수신기, 동력 제어반, 펌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CC라고 해놓고 F라고 하는 게 소방용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차단기, 차단기가 온 상태가 된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토가 있는 상태죠 셀렉터 스위치가 자동 가 있는 상태 오프가 녹색으로 정지 상태 버튼으로 불 켜진 상태고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각 옥래서전 충압 펌프, 예위 펌프, 주펌프라고 했을 때 충압 펌프하고 주펌, 예위 펌프 연결되어 있는 지금 토출 측에 배관을 좀 이따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동용 수확기 배장치도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소화전 배관으로 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이건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게 기동용 수확기 배장치, 압력 챔버 압력 챔버에 보면 압력 3개, 3개 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는 충압, 주예비 여기 배관 내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안전벨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펌프마다 이제 명칭을 보통 기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연결 동간이 이제 용기에서 나와있어 연결되어 있죠 동간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부에는 이제 배수벨브, 드레인벨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급수벨브, 개페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압력 스위치 이제 커버를 열어봤을 때 위에 여기 나사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레인지 하나 디프 조정하는 조정 나사가 위에 2개가 있고요 오른쪽 여기에는 이제 레인지 왼쪽에는 여기 디프로 우정이 되어 있고 이걸 접점이라고 합니다 밑에 이걸 접점, 접점 구성되어 있고 접점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상태가 접점이 붙지 않은 상태 이게 내려가는 게 접점이 붙은 상태가 되고 이걸 돌려주면은 이게 이제 움직여집니다 디프 조정할 수가 있고 레인지 조정할 수가 있고 옆에 이제 두 가닥 선로 이건 압력 스위치 선로겠죠 종단장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전압 측정하는 건데 DC 24V 전압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하려고 종단장도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21.4V도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성능시험 배관 쪽인데 충하 펌프 쪽에는 성능시험하고 순환 배관이 없고요 주 펌프 예비 펌프 쪽에는 옆에 있는 이 배관이 순환 배관 파란색 릴리프 배관 여기 순환 배관 여기 이제 성능시험 배관이 옆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 이건 펌프 명판 나이 되는 상태입니다 동력하고 양정하고 이런 것들 나와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성능시험 배관으로 가운데 유량계 개폐배부 유량주점 배부 개념으로 돼 있고요 이게 뭐 순환 배관 설치가 돼 있고 요게 이제 토출체 압력계 펌프 토출체가 압력계입니다 성능시험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펌프 성능시험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먼저 개통도부터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능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성능시험 개통도 제가 영상 때문에 영상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영상을 제가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일단 이제 바로 설명드리고 펌프시험 보셨으니까 제가 요건 영상 좀 편집해서 넣을 거예요 이제 순환 배관이 있죠 성능시험 배관 옆에 달려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이 보니까 삭제된 바람에 다시 구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펌프의 성능시험에 대해서 한번 펌프실 영상을 한번 잠깐 좀 보신 거고 이어서 이제 펌프의 성능시험하는 절차 그래서 공부하시는 내용 자체는 펌프 개통도 그리고 이제 목적 펌프의 성능, 성능시험 방법, 성능시험표 작성, 성능시험 곡선 요 순서대로 공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 이제 실제 출제를 할 때도 보면 이게 3회, 5회, 7회, 10회, 17회, 19회 출제가 됐는데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문제인데 실제 출제원들은 그림을 그려놔요 보통 그려놓고 그린 상태에서 벨브에다가 번호를 다 매입해놓고 이 표기된 벨브 번호를 이용해서 어떤 답안 작성 그리고 또는 이제 이 전체적인 답안 작성 순서 중에 빈칸 괄호 넣기 혹은 그 자리에 들어갈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기술하는 이런 문제들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께서 백지에다가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다가 벨브 명칭이나 번호를 기입한 다음 그 번호를 이용해서 기술하는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학습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능시험을 할 때 총 3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체절운전 체절압력 측정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전격운전점 측정 그래서 100%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과부어 운전 측정 그래서 전격토출량의 150%를 토출할 때에 성능시험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가 기술되게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에 대한 게 지금 한 대여섯 번 기출에 출제가 한번 됐던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체절운전만 실시하는 걸로 보신 거예요 교재는 현재 체절운전만 따로 전격운전만 따로 과부만 따로 하는 걸로 이제 교재는 작성이 돼 있는데 제가 좀 이따 판서로 전체 한 번에 점검하는 순서 절차로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써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보면 체절압력 측정인데요 일단 준비 과정으로 주배 간의 개폐별보를 잠근다 그리고 니은에 동력제압 안에서 충압펌프 및 주펌프 선택 스위치를 수동 또는 정지 근데 사실 수동 위치로 한다 하셔도 됩니다 굳이 뒤에 또는 정지는 안 써서 한 건 없어요 위치로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동력제압 안에서는 주나 충압이나 전체를 다 수동 위치 놓는 거 그리고 주배 간의 토출 측에 있는 개폐별보를 잠궈놓고 시험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펌프의 토출 측으로 물을 안 보내고 성능시험 쪽으로 물을 보낼 거니까 그 다음 준비 과정으로 이 리을에 성능시험 배 간의 개폐별보를 개방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림 보시게 되면 토출 측에 있는 이 밸브를 잠궈놓고요 이 두 밸브가 평상시에 잠겨져 있던 밸브입니다 그 상태에서 준비 과정으로 V2 밸브 이게 앞서 전단부에 있는 개폐별브고요 이때 이거를 이용해서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해서 유량을 조절하면서 점검을 할 건데 체질 운전 시험만 사실 쓰시오 하면 굳이 이거 열 필요 없죠 체질 운전 시험만 한다고 하면 사실 V2 밸브를 개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앞서 두 가지 개폐별보를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통 이걸 뭐 해놓고 열어놓고 이걸 잠궈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서 뭐 하겠다고요 제로 100% 150%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게 상략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디그스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사실상 뭐가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죠 이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동력점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수동 나도 된다고요 굳이 벨브 잠궈놓고 수동 갈 게 아니라 각자 한 3, 4명이 주르륵 가가지고 한 명은 개폐별브 막 잠그고 한 명은 MC판넬 수동 위치 놓고 또 한 명은 릴리필브 막 잠그고 할 수 있다고요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준비 과정 자체는 이 순서는 섞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슨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요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빠져 상관없고 어차피 체저 운전만 할 거면 근데 다 같이 할 거라서 제가 이걸 보통 놓고 시작을 하는데 자 그래서 릴리필브의 조정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개방압력을 최대로 높이는 시험이 이 체저 운전 시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준비 과정 중에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얘기 있는 이 순환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배관에 밸브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근데 이 부분 내부에 이렇게 스프링이 설치가 되어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합수가 차있는 상태였고 이 뚜껑 윗부분에 커버를 열어보게 되면 6각 나사가 됐든 8각 2각 나사가 됐든 나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시계방향으로 볼트를 조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걸 시계방향으로 최대한 조인다는 얘기는 결국 이 스프링 장력이 최대한 꽉 세게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눌러져서 개방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보면 10K 다시 20K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릴리플브의 세팅 압력이 10K에서 20K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이 펌프가 100m짜리 양자를 가지는 펌프였다고 하게 되면 전격투절압이 10K 상태고요 그럼 최절압력이 14K 밑으로 13K나 13.5나 12K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펌프인데 그럼 이때 그거보다 더 낮은 압력에 터질 수 있도록 11K라든가 12K 정도에서 터지도록 지금 앞서 점검자가 혹은 관리자가 세팅을 하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여기로 물이 빠지는 거죠 물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정확한 체조로 운전 측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최대로 조인다는 얘기는 20K까지 압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개방되려면 20K 정도 돼야지 터질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 펌프를 기동시켰을 때 확실한 체조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잠궈두겠다는 거죠 준비 과정상에서 그래서 릴리플브의 조점나스 시에벌을 돌려서 개방압력을 최대로 높여준다 이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은 이제 순서가 필요하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 순서는 바로 수동 방법에 의해 주펌프를 기동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바로 이 내용이 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펌프를 사실 기동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어반에서 감시 제어반에서 무전을 줘가지고 수동으로 기동시키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전에 그 동력 제어반 판넬에서 제가 수동 났던 걸 다 뭘로 놓고요 다시 자동으로 놓고 수신기 잠시 지방 무전을 줘서 감시 제어반 사람들 보고 수동 놓은 상태에서 온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시 제어반에서 이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왕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시 제어반에서는 자동 위치로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장에 펌프실에 온 사람들이 수동을 놨잖아요 그럼 펌프실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판넬에서 수동 온을 눌러 주는 겁니다 그럼 펌프가 윙 돌 거고요 근데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시 제어반이 수동 위치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한쪽이 자동 놓고 여기 수동 놔야지 기동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쪽이 자동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기동시킬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둘 다 뭘 놓고 자동을 놓고 둘 다 자동을 놓은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이 압력 챔버에 있는 압력 스위치를 강제로 접점을 붙이든지 뭐 쇼트를 시키다든지 해서 동작시킬 수도 있겠죠 주펌프의 자동 기동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동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뭐 한다고요 제일 안전하기도 한 거 그래서 이제 동력 제어반에서 그냥 수동으로 기동시킨다 이게 수동 기동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동 기동을 시키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요거 다음은요 그냥 최종 운전인 거죠 아 이때가 최종 운전인 거예요 그럼 이어서 보시면 그냥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바늘의 최고치가 전격 토출 압력 이 전격 토출 압력이란 펌프 명판에 양정이 있는 값인데 그거의 몇 프로? 140% 이내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최종 운전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